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멘탈 하나는 참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 등재감입니다. KBS 15분 정도 생방송에 출연했는데 옷도 잘 입고 나왔네요. 코디도 잘하고. 15분간 천상뉴스로 아마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KBS에 제공한 모양입니다. KBS도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뀐 모양이에요. 이재명 씨와 함께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KBS가 제공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재미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딱 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왜 검찰에 나가기로 했느냐. 그러자 이재명 당대표가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라고 생각들을 한다. 검찰 수사가 지나치기 때문에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화수를 보게 되면 질문을 던지면 핵심을 피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 이 경우도 옳은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나가기로 했냐. 그러면 억울해서 가서 따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해서 무혐의 이렇게 말했다가 이내 처리됐던 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정정했다. 여러분들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무혐의 혹은 혐의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2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건을 내려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혐의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인 거죠. 검찰은 단 한 번도 이재명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게 없는 겁니다. 다만 경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친 다음에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올린 것은 있죠.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범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뿐이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경찰만 이재명 당대표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을 뿐 이것을 받아들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덕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 정확하게 그럼 기자가 딱 집어넣는데 경찰이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송치한 적은 있지만 검찰이 이재명이니 죄 없다라고 뭡니까. 무혐의 처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보니까 경찰이 이를 뭡니까 변변히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2위 신청을 해가지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말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칭하고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집정에 피의자 신문을 출석하면서도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꺼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든 사법고 때다.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씨가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의도적인 거짓말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같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법기술자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검찰이다. 이걸 본인이 다 잘 알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유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3년 동안 탈탈 털어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성취했다. 정치보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동훈 씨가 똑똑하고 법률을 잘 아니까 법무부 장관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안은 분당 경찰서에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단계 결정이므로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이해하게 하네요.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잖아요. 법률 공부한 사람은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해한 사람이란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혐의 처분했다고 뭡니까? 기자들 앞에 떠들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기가 찬 거죠. 이 사건은 3년간 뭉갠 사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발인들이 2위 신청을 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그거를 또 뭐죠? 성남지청장이 깔아뭉개한 거 아닙니까? 부부 검사로 알려진 친문검사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은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보고를 미룬 중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이름 다투다가 바로 밑에 차장검사인 박하영 차장검사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항의 차원에서. 그래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끌던 당시 대검찰청은 2월 이 사건을 분당 경찰서가 보완수사한 것으로 정리됐다. 경찰은 작년 9월 성남FC 후원금을 낸 여러 기업 중 두산건설의 후원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라가 참 대단한 거죠. 부정선거에 가지고 권력장악한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박사를 낸 거 아닙니까? 거기 마지막 단계가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경상북도하고 대구 강력시에서 조작이 기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부지류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똑똑해 된 거 아닙니다. 똑똑해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냥 그쪽 실수로 된 거 아닙니까? 거기 나라가 백척관도에 간 거죠. 그러면은 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이 좌익정권을 원하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참 기가 찹니다. 그 선거 데이터 조작된 걸 가지고 계속 글을 써야 되니까 나도 참 딱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가 크게 이해관계가 실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계시는 동안 바로잡지 못하면은 이번 총선도 여러분들 누구를 뭡니까? 공천 갈리위원장이 누가 되고 당대표가 누가 되고 공천을 누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득표 수를 조작할 수 있는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시는 동안 이 선거 사기 문제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은 2026년도에 좌익들이 권력을 탈취합니다. 전산 조작을 가지고 모든 득표 수를 다 만드는데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개똥이가 나오든 홍길동이 나오든 임극정이 나오든 뭡니까? 멍멍이가 나오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조작감염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처럼 조전혁 우파 교육감 후보한테서 뭡니까? 60%가 여러분들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조연히 한 게 넘기는 겁니다. 60%가 여러분들 조작감 60%가 무슨 뜻인고 하니까 조전혁이가 받은 여러분들 100표 가운데 60표를 좌파 교육감 후보인 조희연이랑 계장 넘겨주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저도 평생할 수 없는 거고 올해하고 내년 상반가까지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왕관을 할 생각입니다.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부터 조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전자투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2012년 이후의 선거를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총선은 확실히 조작을 안 했어요. 2016년 총선은. 이 도독놈들 보시기 이 도독놈들. 이 도독놈들이 뭡니까? 한 명도 감방을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 도독놈들이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이 도독놈들이 황교안이 하고 민경위하고 공병으로 고발한 겁니다. 사전투표 위험을 경고한다고. 이 도독놈들이 세금 절음 1회가 세금 절음을 내서 세금 절음을 냈는데 세금으로 처먹고 사는 놈들이 한 놈도 뭡니까? 수사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놈들이 뭡니까? 황교안이도 고발하고 민경위도 고발하고 공병으로도 고발한 겁니다. 언제? 저는 2월 28일에 고발당했고 민경위하고 황교안은 3월 1일에 고발당했고 3월 1일 대통령 선거 실시되기 바로 전에 나라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 된 입장에서 선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건박하고 고소고발하고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누가 조작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누가 관리합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를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관리합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중국 여러분들 인민공화국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합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를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놈이 여러분한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담당합니까? 1년에 수천억을 여러분 들여가지고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뭘 합니까? 대학이 빼기도 못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면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함께 이것이 진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작된 숫자를 가지고 당선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군수를 뽑고 구청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광역시 그런 상태에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의 한 손도 뭡니까? 나서가 이 문제를 우리 세대에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졌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백성들이 노예가 되기 직전인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표가 도둑질을 방했다. 똥 밟은 끝을 뭡니까? 얼른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네 표가 도둑질 받은 거야. 네 표 찾아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비겁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금수 같은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만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선거 하나 이름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가 이 바보 청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노예로 살 겁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런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야 되지 내가 나설 연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